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특유의 은율감이 절로 떠오르는 가수 송가인의 인사법입니다. 들으면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고 한 번쯤은 따라해보게 되는 이 인사는 송가인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. 최근 1년에 걸쳐 송가인을 두 번 만났습니다. 한 번은 지난해 추석 때였고 또 한 번은 지난 3월 화보촬영 현장에서였습니다. 은은한 색감의 한복을 입은 송가인과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를 소화한 송가인의 비주얼은 극과 극이었지만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라는 인사는 그대로였습니다. 그리고 두 차례의 인터뷰 인터뷰를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눠본 송가인은 감사와 사랑이란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. 구수한 사투리에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은 여러 번 펄펄 끓인 공국처럼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. 첫 번째 인터뷰에서 고척돔에서 대규모 트로트 공연을 열고 싶다고 했던 송가인은 같은 질문을 던진 두 번째 인터뷰에서 바뀐 꿈을 전했습니다. 송가인은 두 인터뷰 사이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된 듯 했습니다. 예전엔 정말 큰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싶었고 더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는데 이젠 정말 단 하나 팬들이 제 꿈이 됐어요. 물론 가수로서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팬분들과 죽을 때까지 계속 보면서 지내는 게 제 꿈이에요. 제 팬이라면 제 사인을 못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요. 이와 더불어 자신의 출처이자 뿌리인 국악인들을 후원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. 국악인들이 참 힘들어요. 그걸 제가 잘 알고 있고 제 눈에 보인다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겠죠. 좋은 방식으로 꾸준히 꼭 후원할 생각입니다. 두 번의 인터뷰 내내 송가인이 입 아프게 말했던 감사와 사랑의 대상은 오로지 두 가지였습니다. 트로트와 팬들, 이것이 송가인을 감사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원천이고 원동력이었습니다. 송가인은 지난해 12월 26일 두 번째 정규 앨범 몽을 발표했습니다. 이 앨범은 엄청난 히트를 친 것은 아니었지만 실험적인 시도와 중독성 넘치는 트로트 사운드, 송가인의 탁월한 가창력이 시너지를 내며 호평받았습니다.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는 KBS의 트로트 전국체전의 공식 주제가로도 사용되며 인기를 누렸고 또 다른 타이틀곡 꿈은 트렌디한 트로트 사운드에 송가인의 구성진 목소리가 더해져 새로운 시도였다는 평입니다. 이미자 나오나 선배의 뒤를 따라 국민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는 송가인은 오는 가을 또 한 번 새로운 앨범을 예고했습니다. 송가인은 신선한 날씨가 됐을 때 기가 막히는 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다며 두 주먹을 불꾼지었죠. 트로트와 팬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송가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팬들을 위해 트로트를 부를 것입니다. 멀리 보는 새가 높이 난다는 속담과 잘 어울리는 송가인은 최근 몇 년간 불어닥친 트로트 열풍이 지나가도 건재할 경쟁력을 갖춘 가수임에 틀림없습니다. 송가인이 국민 트로트 가수를 롱런하며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라는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. 지금 당신이 입덕한 그 가수 그 아이들과의 옛 대화를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. 최지혜의 에필로그